오늘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비예보는 동풍이 약해지면서 흐리기만 했습니다. 저녁부터는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서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남동진하는 비구름대가 해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낮 동안에는 흐리기만 했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에 5mm 미만입니다. 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